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건설업종이 또 오름세 오랜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고 뭐 계속해서 최근에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던가 이런 이슈 때문에 뭐 해저터널 뭐 이런 중소건설주들도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내년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보자 이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건설업종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자팔자 들어주세요. 사자 들어주셨고 역시나 사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사자 의견 주신 이유 또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 보세요?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많이 오르네요. 네 오늘 오르는 건 원전 관련해서도 좀 같이 엮여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업종 전반적으로는 지금 오판 바닥은 코로나와 함께 지났다고 보는데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서 이제 뭐 주요국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주요국들의 재정지출에 의해서 이제 뭐 건설수요, 플랜트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건설업종도 실적 성장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빼놓을 수 없는 업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탑픽은 현대건설로 또 가보자라고도 현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 구윤기 pb께서도 건설업종 긍정적으로 주셨는데 건설과 함께 더불어 오늘 포스코 같은 철강업종도 오랜만에 좀 오르지 않습니까? 그동안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 오늘 오르는 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추세를 좀 전환시키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조금 기술적인 반등으로 기술적 반등, 접근은 아직은 무리다 네 왜냐하면 중국 쪽 규제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조금 산적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국내 상황도 물론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라서 플랜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원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약간 좀 탑원전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SMR이라 그래갖고 이제 소형 원자로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협동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팀코리아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들이 이제 참여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건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중흥건설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원전의 어떤 EPL을 이제 체코와 폴란드의 EPC사가 이제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건설과 함께 원전 관련된 또 업종 테마로도 엮이는 대우건설도 좀 볼만하다라고 원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원전에 따라서는 오히려 좀 약간 테마성으로 붙은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국전력 정도가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알만한 그런 회사로 좀 접근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테마성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큰 종목들 중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을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최창규 대표도 앞서서 현대건설 말씀하시면서 원전 관련된 테마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원전은 조금 틈새 시장의 강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조그마한 소테마 중에 하나지만 좀 가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소테마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짧은 매매로 임하셔야지 현재 시점에서 종목이 테마를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는 테마성으로 접근하고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고용기 비비께서 두산중공업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산중공업과 함께 친환경 테마로 묶일 수 있는 친환경 OCI라든가 CS웬드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테마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들어볼게요 친환경 테마 중에서 OCI 함께 볼까요? 어제 저희가 또 상담을 들었던 종목인데 OCI 함께 의견 들어주시죠? 어떠실까요? 네 사자 그리고 최장현 대표도 사자 의견 주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사자를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시네요 OCI에 대해서도 지금 오랫동안 좀 눌렸으니까 지금 사자 의견 주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수 상정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IT 기반의 어떤 빅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종목분들이 가야 지수가 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여행, 항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하락을 한다라도 이렇게 약간 좀 개별적인 이슈와 그리고 테마성으로 조금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친환경 관련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CS윈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해외 증권사, 해외 보고서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OCI뿐만 아니라 CS윈드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와 관련된 어떤 테마성으로 이슈로 엮인 그런 작은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목요일은 뒷심을 발휘하며 마감됐지만 너무 빠른 순환매 속도에 투자자들의 진입받은 시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주택지표 또 옐런 재무장관의 하원 증언에 주목해보시면서 내일장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볼 텐데요 종목 상담 접수해주시면 20인의 어벤져스 의견까지 알려드리는 종목구조대 그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처음 접수에 참여해주신 아이디 김비씨님의 종목 롯데정보통신입니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최근 나온 신한금투의 보고서에 따른 실적도 좋고 앞으로 기업들의 디지털화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성장 모멘텀으로 꼽으면서 목표가 무려 6만 2천 원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김비씨님은 2월에 들어가신 건지 최근 들어가신 건지 매수가 4만 1,500원이라고 하는데요 20인의 선택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매수 60%로 긍정적인 의견 가장 많았네요 구체적인 목표가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처음 상담에 참여해주신 만큼 아이디 김비씨님께 오늘의 책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제 급등했던 현우산업 보겠습니다 아이디 거북이님의 종목이고요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매수는 7천 원대 하셨는데 만 원대를 바라보고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40%로 4천만 원 정도가 되신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어제 EU의 LG마그나 합작법인 설립 승인 소식에 후발주자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으나 상승폭을 둔화하면서 마감을 해서 아 힘이 좀 약한 종목 아닌가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비중과 또 액수가 적은 분이 아니시니까요 20인의 선택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보유의 60%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코멘트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종목까지 이어갑니다 어제 한국 콜마 물어보셔서 오늘 큰 도움 되셨다고 말해주신 아이디 존버님이 또 한 종목을 의뢰해주셨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매수가 9만 4천 5백 원인데요 가격대는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워낙 대형주가 소외받는 지금 가벼운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나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20인은 어떤 의견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에 과반수 이상의 선택을 했네요 전략과 구체적인 의견 이경은 앵커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구조대 오늘 최창윤 대표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 의견 주셨는데 최창윤 대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매수 의견인데요 아마 롯데정보통신은 국내 대표 4차 산업혁명에 관련 수혜주이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롯데정보통신의 네이트워크 통합 시스템 통합 업종과도 이렇게 다 엮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보고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우상향 흐름인데요 아마 단기적인 추가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정고점 가까이 가면 탄력 유연성 있게 한 4만 4천 원 전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일단 롯데정보통신 매수 보유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우산업인데 꽤 높은 가격에 사셔서 수술율이 좀 큽니다 현우산업은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종목은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올라갈 때 따라 사셔서 그게 조금 잘못한 매매 같은데 종목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의 9천억인데요 전기차, 전장차 관련 PCB 관련 주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확대되면 이 종목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거고 지금 매수가가 7천원, 20원대인데요 현재가 수준에서 보면 제가 매수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겁니다 단기 매도, 중기 매수 관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혹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시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일단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는 적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7천원 전후에서 1차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 원을 보고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만 원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1차 저항선 7천원대에서 그때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보시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만 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우산업 그래도 좋은 종목이다 만 원을 보고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짧게 좀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참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 의견과 조금 다른데요 이 종목은 저도 긍정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고퍼 종목입니다 굉장히 고성장이 나타나야 그에 대한 적정한 주가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는데 이번 1, 4분기 실적에서 보면 성장은 성장인데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 2, 4분기 때도 한번 실적이 다시 고성장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보유하는 관점 스튜디오 드래곤 함께 주셨습니다 자 종목구조대 최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